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1일 목요일 마감시황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 참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스펙타클 합니다. 이게 무슨 잡주도 아니고요.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최근에 진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일 선물을 13,000개약 가까이 사다가 8,000개약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7,000개약 팔다가 다시 끌어땡기고 오늘도 보십시오. 이야 진짜 스펙타클이에요. 7,000개약 이상 플러스 선물하다가 마이너스 몇 개약입니까? 1,000개약 갔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선물 마이너스 2,000개약이네요. 이것이 지금 여러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시장을 막 흔드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해치 펀드가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단기성으로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해치 펀드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급등락하는 걸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시장이 일관되게 하락 추세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요. 반등이었으면 이게 그냥 잘 가야 되고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 멈춰야 되거든요. 대박 올랐다 대박 밀었으면 또 밑으로 쳐지는 게 많은데 또 들어올리고. 이야 이거는 보통 경험이 없어요. 이거 다 털려나갔고. 멘붕 오는 장 아닙니까? 닥터케이는 버텨내고 있습니다. 맨날 맨날 이런 흐름을 맛보고 있으니까 닥터케이는요. 그래도 일로 거래하니까요. 그죠? 레이어님도 어서오시고요. 그래서 와 정말 멘붕 온다.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었습니다. 매도 안 했어요. 매도 안 했고요.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맞아떨어진다. 예를 들면 첫번째 좋은 것은요. 여기 지지해야 돼선 2,134 여기 지지한다 했습니다. 60일과 120일 지지했죠? 그 다음 여기 지지하기 전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하루 전날 윗방향이라 했습니다. 맞았죠? 윗방향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락하는 추세 여기 장권에서 10일 밀렸어요. 이번 주 안에는 반등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다. 맞고 있습니다. 20일 20일을 돌파하려면 기관 외국인 쌍거리 나와야 된다 했습니다. 같이 넣어다 기관이 배신을 때리기는 했습니다만 외국인이 또 4,864 계약도 샀네요. 와우 이거 단일과 거래까지 합해가지고 많이 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냥 그죠? 아 종가 거래해서 그냥 확 땡겼습니다. 그죠? 천억 넘게 땡겼어요. 종가 거래서 야 이것은 윗방향이라는데 대한 나름대로 저는 어느 정도 확률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선물로 이렇게 폐대기 치고 할 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지금 7천 계약 8천 계약으로 만 계약 가지고 완전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다가 그 다음에 천구로 보냈다가 왔다 갔다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멘붕대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던진 사람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장이 좋은 것 같죠? 좋지도 않아요. 왠지 아세요?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우리나 좋지 삼성전자 4% 하이닝스 7.6% 여기만 딱 매수 들어오고요. 전기전자 나머지 그냥 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멘붕입니다. 멘붕 특히 바이오 멘붕 조지 버리고 중국 소비 관련 면세점 백화점 화장품 조지입니다. 차익실현 다 했습니다. 아모레퍼스픽 LG 생활건강 선제적으로 차익실현 했어요. 올려봤자 얼마도 올랐습니까? 잘 챙기고 놓은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것도 맞아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HRB 생명과학 좀 마이너스건이긴 합니다만 여기 보이시죠? 9%대 빠지고 7%대 빠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 비하면 양호한 겁니다. 그죠? 반등 나올 때 조금만 힘 받아주면 충분히 갈 수 있고 오늘이 어려워요. IT 전기전자 시청 상위에 있는 종목들 몇 종목만 땡기고 나머지 작살을 냈습니다. 그죠? 어이가 없어요. 2차전지 2차전지 딱 하나 붙들어 놓고 나머지 다 조졌습니다. 남북 경협 중국 소비 관련 5G 항공여행 음식료 음식료 때문에 좀 짜증나는데 어떻게 오른 것도 없는데 같이 빠지는데 어렵다는 겁니다. 주도주만 가는 장입니다. 주도주만 그죠? 어떻게 분석하면 되느냐 자 먼저 시장을 리드했던 어 전기전자 쪽이 올라가고 시장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고 당연하죠. 시장 1,2위니까 IT 전기전자 묶어놓고 어 중국 관련주들 많이 올라섰습니다. 그죠? 쫙 추세 좋고 최근에 주도주는 중국 관련주 맞아요. 그리고 화장품주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만들어놓고 바이오주가 좀 가는 듯 하다가 셀트리온 삼행제 제외입니다. 제약관련이 많이 갔었어. 그죠? 그리고 다시 순환이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여기 밑으로 쳐지기보다는 올라간다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4.9% 갔어. 이야 베리 굿 아닙니까? 던질까요? 노! 그랬습니다. 한 번 더 풍치고 하면 못 따라오거든요. 우린 4만 8천원권 정도에서 차익신이 날 겁니다. 그리고 팔아먹고 눌려줄 때 다시 들어가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그때 HLB 생명과학 반등조짐 넘으면 다시 엎어쳐서 빠져넣고 하나케미칼 오뚜기 이런 부분들 일정 부분 한 10% 정도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적당히 내비두든지 아니면 손절을 하든지 하고 타이트하게 접근할 겁니다. 준비 다 돼있어. LG 디스플레이 현대차 바이런매도 꼬릅니다. 꼬른다 하면 경상도인데 잘 갔던 것들 눌려줄 때 들어갑니다. 그죠? 아모레퍼스픽은 별로예요. 약세입니다. 확실히 그죠? 강한 LG생활건강 신세계쪽으로 접근할 거예요. 호텔실라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신세계푸드 이런 거 관심이 있어요. NC소프트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결코 쉽지가 않다. 어떤 기준과 시장을 분석할 줄 아는 그러한 오랜 경험이 없으면 그냥 휘청휘청 하는데 그냥 다 나가 떨어진다. 수소차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죠? 추세가 안 좋아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뒷차 타고 있으면 여기 고점에서 몰린 사람들 전부 다 깨지는 겁니다. 남북 경협도 그만그만해요. 밑에 또 쳐지면 참 곤란한데 그죠? 십사리 반등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선을 좀 들고 갈 거예요. 그리고 중국 관련 화장품 좋다고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엊그저께 샀으면 다 물려요. 밑에 그죠? 그 전에 샀어야지 단기 고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내가 팔고 나면 여기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개물려가지고 내려오면 박살나거든요. 10% 15% 그냥 까지거든요. 팔고 나면 올라갑니다. 그런 엇박자 어디가 고점인지 어디가 지지권이고 매수타이밍이고 어디가 매도타이밍인지 모르고 엇박을 타면 박살난다는 겁니다. 5G 마찬가지예요. 5G 급등했거나 아니면 추세 별로인 종목들로 딱 양분됩니다. 추세 무너지고 있고요. 대덕전자 RFHIC 괜찮다고 분명히 딱 넣어놨어. 그죠? 여기 인근에서 딱 넣어놨습니다. 올라타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포트폴리오 100%라서 못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산 것처럼 이야기 안해요. 이거 꼭대기니까 못들어가고요. 이렇게 돌파할 때 들어갈 수 있고요. KMW 딱 뽑아놨어. 있죠? 날라갑니다. 뽑은 것 치고 잘가요. 이거는 못 돌려냈어요. 이것도 별로예요. 이거 이제 돌려내는데 조금 그만 그만 그죠? 그래서 여기 넣어놨어. 늘려주고 하면 한번 관심 가져 볼까? 이러면서 그죠? 기관에 관심은 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5G 새롭게 또 상영화 빨리 서두르는 이슈 때문에 반등을 넣으나 뒤늦게 뒤차 타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뉴스를 여기서 좀 듣거든요. 5G 이야기 막 나오고 해요. 그러면 뒤늦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국 화장품 이야기 막 나와요. 뒤늦게 들어가면 물린다니까요. 그리고 셀티넌 삼행제 20만원 이제 간드랑간드랑 하고 있습니다. 좋다 그랬습니까? 안 좋다 그랬고 여전히 위로 못 올라갔습니다. 22만원 23만원 막 올라가야 제가 말하는 전망하고 좀 다른 거 아닙니까? 21만원 돌파하는지 잘 봐라 그랬고 돌파 못했고요. 완전 하락 추세니까 별로다 그랬고 별로입니다. 현재 밑으로 쳐지면 큰일 나요. 손가락 밑으로 꼽는 안티 선생님 여러분들 닥터케이에게 관심 가져주셔서 고마운데요. 정우님 어서 오시고요. 이제 한가족이 됐죠? 예이야 올라갑니까? 닥터케이에 전망과 분석을 잘 한번 가슴 깊게 한번 새겨보십시오. 여기서 던지라 그랬습니다. 31만원 그 이후로 박살났고요. 여기서 살아있습니다. 8% 올랐고요. 던졌고요. 여기서 다시 사라 그랬어요. 8% 바로 오릅니다. 하루 만에 그리고 1.5 손절하고 여기서 1.5 손절하고 다시 들어가서 이만큼 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날짜 다 챙겨보십시오. 그대로 다 녹화 방송했으니까요. 아마 검증해보신 분들 많죠? 검증해봤다. 그대로 이야기해놨더라. 방송에 있더라. 출석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거짓말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1억 드릴게. 그렇다면 제가 제시했던 대로만 했다면 여기 낙폭을 다 피해내서 30% 33% 이상 안 까졌으니까 수익 여기서 8% 수익 여기서 8% 수익 여기 1.5 마이너스 여기서 1.5 마이너스 여기서 10% 이상 수익 플러스가 도대체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냐고요? 도대체 왜 검증해보시지 않고 왜 손가락만 밑으로 꼽으십니까? 검증해보십시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좋을 거 별로 없습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삼각수렴형 밑에 바닥권 겨우 지지한다는 거 빼고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하락 추세 삼각수렴형 돌파하면 좋겠습니다만 돌파해도 위에 저항이 있거든요. 밑에 깨졌다면 작살나요. 큰일 납니다. 대주주가 매수하고 있습니까? 노우 테마색이 블럭딜 두 번 했습니까? 아직도 물량이 있어요? 여기 저점 깨지면 밑으로 쳐져요. 주식 좀 할 줄 아는 사람치고 이거 셀트리언이라는 이야기 딱 지우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거 괜찮아 보이냐? 괜찮다 하는 사람은 주식 별로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맞아요. 이야 저점을 하반경직선은 보이고 있으나 하락 추세 유지 중이고 하락 추세 초입이니까 이평선이 뭉치면 어떻게 된다? 확산될 수 있으니까 하락 추세에서 확산은 뭐냐? 밑으로 쳐져야 확산되는 건데 이야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확한 정석적인 분석인지 어디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세요. 셀트리언에 대한 분석이 크게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셀트리언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이로매드 이거 관심 있어요. 추세 좋게 가든 종목 한번 휘청할 때 다시 리바운드 넣을 수 있는데 조금 거리낌이 있는 거 있습니다. 요즘 감사의견 제출하는 시기인데 거기에서 어떤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싶어서 조금 저어된 부분이 있긴 하나 외국인 사고 있습니다. 모를 것 같아요. 여기가 그겁니다. 혹시 관리대상 종목 되는 거 아니냐 연속으로 30억 이상 손실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잘 몰라요. 그런 거 외국인이 왜 살까 이렇게 했습니다. 올라갑니다. 바이로매드 관심이 있어요. 여기 딱 위에 있습니다. 신라젠 어느 한국경제TV에서 여기서 딱 매수 시그널 줬습니다. 박살났어요.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추천했는데 여기인가 추천했어요. 박살났습니다. 닥터K가 그렇게 누구와 비교해도 저는 성률에 있어서 뒤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아 짤짤이 있잖아. 짤짤이 그죠? 추천하는 것마다 다 할 수 없어요. 닥터K의 최근에 마친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요. 현대건설 GS건설 때문에 여러분들 안티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그리고 셀트리온 때문에 생긴 것 같은데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날라가고요. 그죠? 나머지 종목도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거 반등 충분히 가능한 권력들이기 때문에 그죠? 충분히 반등 가능한 권력들이에요. 자 버터폴리오 수급현황 체크하면서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외국계 보이십니까? 430만주 샀어요? 그냥 쓸어 담았어 기관외국인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은 이거 못사요. 쫄아가지고 4% 날랐는데 우와 어떻게 사요? 못사요. 그러면 한 번 더 퉁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딱 돈 세알립니다. 여기 딱 가가지고 47,300원권 딱 와가지고 윗골이 달거나 하면 챙겨버릴 거고 약간 쳐지는 거 용인 그건 들고 갑니다. 에브랜드 있는 용인 말고요. 썰러 갑니까? 이거 홀딩한다고 그랬어요. 밑으로 쳐지기보다 올라간다 했는데 4% 날랐습니다. 안 틀려요. HLB 생명과학 형이 자꾸 지키잖아. 외국계 또 들어오네. 3일째 들어오네? 위로 올라가면 부럽습니다. 바로 2만원 딱 노릴게요. 그리고 교체합니다. 뭐로 교체한다? 바이로매드나 약간 역발성 한미약품 조금 그렇긴 해요. 이거 임상실험 FDA 신청한 거 임상실험이 아니죠. FDA 신청한 거 자진해서 거둬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제품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생각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바이오가 조금 거시게 해요. 한미약품도 여기 있죠.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휘둘리고 있어요.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바이오가 코스닥 쪽이 많이 있으니까 닥터케일 코스닥 별로 안좋아해요. 등락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코스피 제약주 계통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거 좀 지저분하긴 한데 약간 중기타이밍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음 타자 노리고 있다. 아나케미칼 외국에 매수제 들어왔네 됐어요. 올라타고 그냥 적당하게 20일 깨질 때 던지고 싶은 마음 많았으나 손절로 확정짓기에는 아쉽습니다. 여기가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버팁니다. 올라타면 충분히 플러스로 적당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오뚜기 이게 오늘 대박 밀려가지고 짜증나는데요. 진라면이 신라면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답니다. 아까 누가 그러셨죠? 진라면 레이아님 오늘 진라면 꼭 드셔야 돼. 오뚜기 장난 아니에요. 저 진라면 요새 많이 먹거든요. 주력 라면입니다. 진짜로. 신라면이 참 맛있긴 한데 가격차라든지 덤으로 플러스 1을 해준다든지 시장에서 끊임없이 오뚜기 삼량라면 이런 쪽 풀무원 이런 쪽에서 충분히 풀무원 맞습니까? 8도 이런 쪽에서 계속 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농심이 조금 안일하게 대응했거든요. 플러스 1을 잘 없어요. 가격도 비교적 세요. 그러니까 비슷한 가성비니까 소비자들이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엎어지는 그 시장 점유율이 쉽게 안 돌아와요. 하이트를 딱 보시면 돼요. 제가 맥주는 하이트를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카스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 4, 5년 전에는 하이트가 아주 독보적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슈퍼같은데 납품하는 사람들한테 맥주는 뭐 많이 나갑니까 이러면 하이트 당연히 하이트죠. 이런데 요새 물어보면요. 카스입니다. 그거 시장 점유율 엎어지는가 하고 사람 마음이 한번 바뀌기 시작하면 하이트 주면 일부러 바꾸고 그럽니다. 그렇게 한번 마음을 가지게 힘들어서 그렇지 충성된 고객으로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매료되고 나면 잘 안 바꿔요. 사람의 심리거든요. 비밀님 잠깐만요. 지네어하고 LG디스플레이 뭐가 괜찮을까요? 제가 딱 보기에는 LG디스플레이죠. 여기거든요. 지네어는 저도 보고 있거든요. 지네어는 꼭다리 같던데 대본 다 기억하고 있잖아. 지네어는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간단하게 LG디스플레이다. 왜? 여기 연락이 올라갔던 시청상위종목이 올라갈 때 LG디스플레이 하고 LG전자 별로 못 갔어요. 그것은 반대 거푸로 이야기하면 디스플레이만 만드는 LG디스플레이에 여러가지 시장에서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겠죠. 영업 손실이라든지 그런데 돌아서잖아요. 관심이 있어요. 여기 딱 최상위에 있어요. 당연히 LG 디스플레이라고 일단 이야기하죠. 흠 흠 야간방송 하니까 좋죠. 목소리에 힘이 생기죠. 적절하게 컨디션 조절하니까 좋습니다. 제가 약속을 안 했거든요. 야간방송에 약속 안 했어요. 유동적이라고 반드시 이야기해놨습니다. 제가 말에 아주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대충 내뱉고 나 몰라라 변명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어저께 좀 쉬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에 에너지가 충전이 돼서 그런지 힘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음 오뚝이 짜증나게 좀 빠지긴 했는데 아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기관에 폐대기를 쳤네. 아 짜증나. CJ 대건설도 많이 좀 밀렸어요. 주력은 삼성전자 HLB인데 지금 장이 마음대로 움직여요. 개별 종목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홀딩 합니다. 홀딩 하고 반등시 추세 무너지거나 하는 것들은 반등시 매도하고요. 아낌없이 손절해 버리고요. 삼성전자 HLB 이거 주력이니까 이것만 잘 챙겨 나가면 큰 문제없어요. 여기서 적당히 플러스 내고 나머지 에서 적당히 손절하고 아니면 플러스 적당히 틀고 놓고 집중적으로 트레딩 하면 별 문제없다. 그런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닥터케이가 적응적이다. 이야기하는 사람을 볼 줄 모른다는 거죠. 아까 보던 거 이어 본다면요. 바이어도 많이 흔들림 심해요. 한울 바이어 파마 빠져 보십시오. 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 리바운드 딱 놓을 때 한번 잡아가면 할 수 있는데 일단 나중에 봅니다. 그래서 바이어 가 고런 티슈진 여기 위로 갈 수 있다 싶어서 관심 가진다 했는데 빠지고 나니까 여기서 다 빼고 관심을 안 가져요. 이야기를 안 합니다. 틀렸습니까? 돌릴 수 있을만 하니까 관심 가졌다가 빠지니까 바로 관심 해서 다 빼버리면 내역이 없어요. 샀습니까? 사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라가기 때문에 못 사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계통이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래서 마무리 하자면 쉬운 장이 아닙니다. 쉽지 않고 시장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안되면 당하기가 십상이고 멘탈이 흔들흔들 하면서 그냥 나가떨어지기가 십상인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하실 필요 없고요. 닥트 케인은 하방 보다는 상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흔들었다면 여기서 빠지는게 맞는 것이고 이렇게 들어올렸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다 밑으로 꼬꾸라지게 만들어 놨다면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대번 들어올립니다. 이것은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선물로 트레이딩하는 해치펀드가 들어왔던지 아니면 흔들어버리면서 따라 따라 올려는 개인들 털어버리는 그런 행위 아닌가 외국인이 4800억 샀어 최근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렇게 지 흔들면서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수 빠지면 안 빠진답니까? 상방으로 보낸다 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이 변함없어요. 장 초반에 주 초반에 말했던 이야기하고 변함없습니다. 하방으로 까지기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 높다. 콜옵션 252억 보이십니까? 여기 조질 애들 다 조졌다는 겁니다. 여기 콜옵션 아작을 내면서 조졌어요. 푸드옵션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면 땡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국이 금리 동결 했지 않습니까? 가장 제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에서 민감한 부분이 금리 인상이거든요. 금리 동결 올해 안에 인상 안 하겠다라는 발언 정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좋은 겁니까? 시장 부양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중국 마감 상황 한번 체크하고 해외 선물 마감 마감이 아니죠. 해외 선물 상황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중국도 0.35%로 조정을 심하게 받기보다는 조점을 자꾸 올리면서 5일과 20일 지질을 받는 모습으로 상승 했구요. 내일 이거 뚫어버리면 게임 오버 게임 오버 입니다. 게임 끝나는 겁니다. 니케이도 별 문제 없구요. 반율 가파르게 상승하던 밑으로 다시 쳐지고 있기 때문에 노 프라브럼 별 문제 없고 미국 선물 그만 그만 양호 입니다. 됐구요. 우리나라 야간선물 그만 그만 양호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흔들림 심한 장에서 여러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실텐데 이것도 다 경험이에요.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흔들리기 쉬운 장세 구요. 아 누가 뭐래도 수익률이 많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가는 대형 우량주에 접근하셔라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치수가 흔들흔들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 위주로 접근하는 닥터K가 수익률이 작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손실도 크지 않아요. 앞전에 손실 만회 나가고 있고요. 시장이 턴하면서 It's my turn 하면서 주도주군으로 잘 매수를 해나간다면 손실 만회 만회 하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좋지 7% 8% 10% 막 흔들림이 있는 그런 개별종목들 잘못 흔들림이 아작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오전 8시 40분 방송 있고요. 비공식적으로 8시 40분 오후 방송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크루드오일 매매를 할지 안 할지 정확하진 않은데 하게되면 온웨어 난리 들어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눌러놓으시고요. 요새 좀 하기 싫어요. 내매가 낮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밤에 또 하니까 스트레스 받았어요.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눌러놓고 모든 알림 정모양 수신 해놓으시고요. 방송 괜찮다 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슈퍼챗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볼 수 있습니다.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같이 추천 좀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스킵 하지 마시고요. 추천 방송 주식시장 첨우 탈출 팁 폴더 올려놓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 눈딱 암 닥터 케이요 암 암 박주 키 야 크몽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붙여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